돈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좁쌓여드름 같은 농포가 간질간질하게 생긴다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 병원 레이저는 나랑 안 맞는구나. 레이저 부작용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피부과에 갔는데 시술 받고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피부과에서 돈 쓰고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첫 번째로는 모낭 자극으로 인한 모낭염입니다. 우리가 피부과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뒤집어졌다고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것도 사실 다양한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모낭이 자극받아서 생기는 모낭염입니다. 이 모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털집입니다. 털이 박혀있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인데 색소치료를 하는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고 제모와 같은 모근을 타겟팅하는, 모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이 모낭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고 이 때 자극을 받으면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낭염은 시술 후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생기고 간질간질하면서 붉은 구진, 붉게 올라오면서 농포 같은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건 레이저 시술과 같이 이 모낭을 자극할 수 있는 시술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걸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레이저 치료 시에 처음에 이것을 무조건 설명을 하는데 저희 병원 원장님들께도 이 내용을 꼭 설명드리도록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설명을 듣지 않고 이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돈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좁쌀 여드름 같은 농포가 간질간질하게 생긴다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 병원 레이저는 나랑 안 맞는구나. 레이저 부작용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적절히 받으면 보통 하루 안에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이 현상을 생기시는 분들은 아예 약을 미리 처방을 받고 시술 후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과 시술 후 보습을 굉장히 두껍게 해줘서 모공이 막혀서 화이트에 대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대부분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해당 부분에 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색소 토닝도 피부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흉터 치료인 프락스에도 피부 안에 이렇게 열 기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 안쪽은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 후에 보습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당연히 해줘야지 피부가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피지 발달이 많아서 모공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에 심지어 민감성 피부로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라면 시술 후에 평소에 하지 않던 과도하게 여러 가지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위를 덮습니다. 내가 돈 드렸으니까 피부 좋아져야지 이러면서 보습을 더해요. 이럴 경우 모공 안쪽에 피지가 저류가 되어서 하얗게 화이트 헤드가 생기는데 실제로 보습을 강조하면 화이트 헤드가 모공 쪽에 더 깔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프팅 시술을 받을 때 오일이나 젤을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시술 후에 충분히 닦아내지 않는다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심하지 않다면 보습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만 문제는 피부과 시술 후에는 열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끼게 되므로 또 더 보습을 잘해야 할 것 같은 필요성 때문에 에센스, 세럼, 수분 크림, 영양 크림에 팩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모공을 막혀서 화이트 헤드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해결법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화장품의 개수를 늘리지 말고 빈도수를 늘리라고 강조합니다. 즉, 똘똘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서 항상 이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 타입으로 써주고 또 본인에 맞는 제형의 보습제를 쓰되 건조하면 자주 발라줄 것을 강조합니다. 단, 이거는 피지 발달,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이고 악건성이면서 피지 발달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좀 투머치로 많이 발라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과 시술 때문에 젤이나 오일을 바른 경우에는 집에 돌아와서 확실하게 세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늘 시술 이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입니다. 압출이나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 있는 경우에 바늘이 들어갔던 부위에 2차적으로 세균의 감염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압출을 하는 경우에 깨끗한 바늘로 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필링을 도포할 때 도포하는 장비에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 얼굴에 바늘이 들어갔던 부위들이 다 세균 감염으로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를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레이저 시술 후 나타나는 모낭염은 주로 간질간질한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과 좀 간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도포한다거나 복용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진단이 똑바로 되지 못해서 계속 뭐야, 또 여드름이야? 하면서 계속 압출만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장벽 손상으로 생기는 트러블입니다.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있는데 이건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계속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 같이 간 친구와 똑같이 손잡고 가서 시술을 받더라도 피부 장벽이 약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 레이저로 인한 손상이 더 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레이저 시술이 좀 더 그분한테는 강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는데 이러면 평소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이런 외부 물질들, 예를 들면 알레르기 원인들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들도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 피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피부에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하루에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피부 장벽에 자극이 많이 가해지는 시술을 하루에도 많이 또 오랫동안 받는다면 당연히 장벽 손상이 돼서 이러한 외부 물질의 안으로 들어와서 트러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현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효철이었습니다. 끝!